자 반대로 이번에는 분모가 차수가 크잖아 앞에 거는 그냥 항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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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낸 다음에 각각을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었고 얘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분자가 더 커요 못하는 얘기야 자 이때는 방법이 항상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야 이해해봤어? 분모가 클 때는 부분분수인 거예요 분모가 클 때는 뭐라고? 부분분수야 부분모가 클 때는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듣고있지? 그럼 부분분수가 되냐면은 일단 분모 자체가 인수분화 돼야 돼 자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하면 뭐죠?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기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1차식의 곱이 있고 요렇게 돼 있다는 건데 부분분수는 이렇게 찍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자 일단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분자가 지금 숫자야 아니야? 아니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닐 때는 일단 찍어보는 거야 일단 이것만 치울게요 일단 찍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에는 뭐만 올라갈 수 있냐 하면 숫자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내가 적금이 되니까 어떤 숫자가 있다고 그냥 다 적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1분에 뭐 b가 있었다고 그냥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죠? 이거 이해가요? 자 ab는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 자 얘가 통분된 결과가 이런 거잖아 이해가나? 얘가 통분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를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이 숫자에 의해서 ax 마이너스 1가 됐겠죠? 이 숫자에 의해서 bx 플러스 2가 됐겠죠? 2b 맞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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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비가 이 아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나? 그럼 a 플러스 b가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요? 여기에서 이 숫자랑 이 숫자를 찾아 내는 거야 이것을 하나로 보면 조금 빨리 돼요 아 이거 이거 되니까 이게 몇이고 이게 몇이고 자 그럼 일단 지금을 열린 데 볼게요 자 더 하시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b가 몇인 거죠? 이게 이 거야 e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부분분수 완성이 된 거죠 이해가요? 갔어? 그럼 뭐야? 인테그랄 이거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뭔데? 마이너스 l은? 절대값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얘는요? e e ln 절대값 짧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둘 다 ln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뭐 밑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웬만한 모범 답안들은 이걸 다 합쳐 놓은 게 답이거든요 지금 빼기고 얘는 e를 여기다 올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올려도 상관이 없죠? 맞아? 이제 절대값 의미는 사라지고 제곱을 했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은 지금 진수길이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거에서 이거 나누는 거지 그럼 뭐야? x-1의 제곱을 x-2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건 거야 플러스 c 이거 이해가요? 요렇게 쓰시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인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과정 안 됐어요? 부분분수인 거야 부분분수 이해가나? 가냐고요 그러면은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되겠대요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 뒷부분이 저 뒷부분이